자 그 사관학교 관련해서 기아벡터가 다섯 문제가 있어요 다섯 문제가 있고 나는 솔직히 그냥 이 생각을 하거든 그 1번 2번 3번도 문제가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특히나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직한 문제야 떡볶이인 것 같아서 먹어봤더니 정말 떡볶이야 사실 이런 느낌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은근히 애들 못할 것 같은 게 1번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막히시면 안 돼요 잔계산 이제 막히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4번하고 5번 이제 두 문제가 있어 자 4번 5번 두 문제인데 나는 4번은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5번은 난 난 별로 이게 너무 고여했어 이거 너무 이제 많이 나오던 주제라서 그냥 간단히 좀 처리 한번 해보고 자 저랑 이제 1번 있죠 요거부터 좀 잠깐 봅시다 여기 보세요 자 첫 번째 얘들 여기 봐봐 이번 너네 시험장에서 여기 보세요 자 인지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는 게 딱 하나가 이게 있어요 잘 들어봐 너네 주로 내적을 통해 가지고 자 각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각을 계산하시는데 다른 거는 내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자 다른 건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자 직선과 평면이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직선하고 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내적을 통해서 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쓰실 거고 평면에 무슨 벡터를 쓸까 법선 벡터를 쓸 거야 그림만 하나 딱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거든 그래서 저한테 평면이 이렇게 일단 있을 거고요 자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그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잖아 얘가 세타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생기거든 얘가 평면의 법선 벡터 그리고 나서 자 얘가 직선의 방향 벡터 이렇게 탁 잡아버린다고 치면은 이 각이 구해지는 거야 근데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다 요렇게 직각 관계에서 나오게 되고 내적의 기본 틀은 코사인이잖아 근데 다루는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라서 코사인이 구해지지 않고 뭐가 구해질까요 그쵸 그게 일단 주의점 사인이 구해지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논리야 얘를 내적을 통해서 계산했을 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결국 사인의 세타랑 같기 때문에 얘가 구해진다는 게 주의점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큰일 날 계속 틀리거든요 틀리시면 안 돼요 자 어쩔 수 없이 뭐가 구해진다 사인값이 구해지는 거고 이 그림만 봐도 충분하잖아 그쵸 자 그거 일단 주의점 근데 이거는 우리 쓸데없이 실점을 하시면 안 돼 눈을 봐봐 만약 30번은 내가 풀다 못 풀었다 그래 페어하게 틀리는 거야 근데 30번 힘들게 풀었어 26번 틀려요 큰일 나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아주 사성구 주의 그럼 내적을 통해서 계산했을 때 주의할 점은 자 얘는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것은 뭐가 구해진다 사인구해진다 요게 딱 주의점이야 그거 말고는 이제 없죠 자 문제 확인 잠깐 해볼게 좌표는 간에 두 개의 점이 있어요 A가 2,2,1이야 자 천천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가 자 A랑 B랑 C다라고 돼있고 얘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Y축에 있다는 것은 자 그림을 너무 세밀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자 그리고 얘들아 1대2 내분점은 몇 등분 시켜야 될까? 3등분 시켜주시고 3등분 시켰을 때 그 내분점이 얘는 Y축 위에 있대요 얘가 Y축이야 그럼 잘 생각해봐 너희 Y축이라는 것의 특징은 Y자표는 있겠지만은 나머지 X랑 Z는 얼마일까요? 0이죠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얘가 둘, 둘, 하나야 근데 얘가 0하고 자 뭔지는 모르겠고 자 얘는 0이다 요렇게 있다는 각 그럼 여기서 내분점 공식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 걔는 균형점 맞추는 것과 똑같으니까 얘가 2였어 X자표가 2, 0 그럼 한 칸이 마이너스 2 차지하는 거야 요즘도 감각은 있죠 자 그러면은 얘가 2,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일단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모르고요 자 그리고 얘는 1, 0, 마이너스, 마이너스 볼까?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다 해서 자 요렇게 일단 보시면은 전혀 무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직선 A, B랑 X, Y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야 세타일 때 자 내가 구하는 게 탄젠트가 4번의 루트이고 양수 B를 구하죠 왜 양수 B일까 자 그럼 이제 이러면 되지 않나 싶어 선생님 제가 얘를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B라고 일단 줬으니까 아 그래 지금 A, B라는 것은 무슨 벡터를 쓸 수 있겠어? 방향 벡터를 쓸 수가 있겠지 자 이제 방향 벡터를 D라고 일단 써주면은 빼주면은 마이너스 6,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렇게 일단 되고 그 평면 있죠? 자 평면은 X, Y 평면이니까 법선 벡터 써주면은 0, 0, 1이야 그 이제 계속 이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무슨 값이 구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까? 사인 값인데 자 그 이제 삼각형을 잠깐 그려볼게요 탄젠트를 줬어요 그 특수각은 아니야 4, 루트 2, 루트 18, 3, 루트 2 그럼 사인 값은 얼마가 잡힐까? 3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3분의 1 딱 쓰시고 쓰시고 요거 간단히 풀어서 양수 딱 하나 구하시면 되겠지 그쵸 구해주면은 답에는 8이 될 거야 이 정도면 3번이죠 괜찮고 됐지? 계산하시고 자 한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나 이거 6이야 여기 있지? 6이야? 자 한번 그렇게 일단 되고 자 일단 2번 있죠 자 2번은 뭐 그럼 너희 내 피셜을 좀 길러 보자 근데 마지막 주면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 주거든요 쌍곡선이 문제 나왔어? 그치? 그치? 그럼 이제 다른 거에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 점근선 당연히 이제 특수하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2번 자 2번은 뭐 이제 요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쌍곡선이 있는데 자 그림을 좀 대략 한번 그려보자 자 두 칸 한 칸이니까 제가 요 정도만 처리를 할게요 자 요렇게 일단은 가서 있다고 치고 자 요렇게 일단 두고 이렇게 가지 자 그다음 꼭지점 중에서 x좌표가 음수인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3,0을 치나요 그럼 3,0이 요 정도 있다고 치자 내 마음은 자 3,0이 있다고 치고 어 얘가 원시에 접하는 두 직선이 각각 쌍곡선과 한 점에서만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 쌍곡선 살짝 그려주면 이럴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에서 넘어가시는데 어 한 꼭지점 얘를 중심으로 하고 자 그리고 쌍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려고 치면은 이 점근선을 벗어나시면 안 돼 그럼 당연히 요점을 진화되 점근선과 무슨 행하시면 될까 어 됐네 평행하면 돼 자 평행하니까 아 사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평행할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오겠지 자 그러면서 자 문제에서 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얘는 접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근데 문제 잠깐 다시 볼게 원시에 접하는 두 직선이 쌍곡선과 한 점에서 만날 때 원시에 무슨 지름을 구하자 반지름 구하자고 했으니까 한쪽만 그립시다 자 이렇게 있고 얘 중심이야 아씨 무서워 자 얘는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얘 연결시켜 얘 수직이지 얘가 R이야 그리고 얘부터 얘까지인데 얘는 길이가 5로 잡히죠 근데 이거 쌍곡선 이제 정규선 기울기가 얼마일까 2분의 1이지 아무도 안 돼 그럼 얘는 이게 2R이니까 뭐 삼각비 써도 좋고 피타우로 써도 좋고 얘는 풀리고 답 얘는 얼마일까요 루트 5가리겠지 다음 2번이고 자 그럼 3번 별표 얘도 하나 주의점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시험이 좀 실수를 하겠더라고 그 1번도 직선과 평면은 무조건 뭐가 오신다 사인 구해진다 이게 주의점 자 그리고 이제 3번은 요게 일단 주의점이야 자 문자 한번 읽어 볼게요 두 상수 A랑 B가 있어요 범위를 줬네 자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이 A분의 X 빼기 A야 자 그리고 3 마이너스 Y이고 자 B분의 Z다 요렇게 일단 있어요 얘 위에 이미의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사로 일정하다는 것은 저 직선이 평면과 무슨 뭐 할 수 밖에 없을까 그치 평행하지 상황이 그렇겠죠 그럼 그림을 그려봐 이렇게 평면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떠 있어야지만이 거리가 계속 뭐 하겠어 같겠지 거리가 사로 똑같대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계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랑 방향 벡터랑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있을 거고 자 그 평면에 법선 벡터가 자 그리고 이제 뭐 묻는대로 2랑 마이너스 2랑 얼마일까 1이지 두 개 무슨 직이면 될까 수직이야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 자 근데 요기서 주의할 거 저 공간에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읽을 때 주의를 하셔야 돼 얘가 지금 개수가 무조건 뭘로 맞춰줘야 될까 플러스 1로 1도 아니야 플러스 1 아 1이야 플러스 1 똑같이 플러스 맞춰줘야 되고 얘는 A커마 그럼 여기서 얘 뭐라고 써야 될까 뭐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얘는 B다 이렇게 일단 되고 내정을 해주면은 이에 A 플러스 E 플러스 B가 얘는 0이다 요렇게 일단 써지고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리가 4라 그랬잖아 그 위의 점을 아무거나 잡는 건 내 마음이야 상관없어요 그럼 다 뭘로 만든 게 제일 합리적이니까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A커마 3커마 0 이렇게 일단 두시고 거리 공식 쓰셔서 얘가 4다 요렇게 일단 될 거니까 집어넣읍시다 자 4라는 거리는 자 루트에 4 더하기 4 더하기 1 이거 분의 자 저 값을 다 평면에 집어넣어서 절대값 잊지 마시고 자 얘는 이게 A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 일단 될 거야 얘 풀어주시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은 A가 9가 돼 자 A가 9가 되고 자 B는 마이너스 20이야 두 개 빼주면 29가 되겠지 단순한 얘기 실수하지마 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4번 별표 4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난 사실 그게 나는 나 5번 별로 난 이거 만약에 공모 이런데 이제 이런 문제 오잖아 안 봐요 왜 이렇게 약간 시간 낭비 왜 이제 너무 이제 비슷한 유두 너무 많고 거의 이제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전적인 주제가 된 거야 근데 또 모르지 또 모르긴 하나 이걸 또 낼 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는 나는 이거 안 낼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굳이 가래 알고는 있지 근데 안 나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아무튼 이제 그런 느낌이고 자 4번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4번은 잘 들어봐 약간 해석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걸 돌아 돌아 풀 거 같은데 그러지 말고 우리 아까 바로 직전에 수업했을 때 얘기했잖아 직선과 평면의 수직을 찾으신 다음에 무슨 위치 수직을 또 찾아야 될까 꼬인 위치야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자 그거 일단 베이스로 두면서 자 4번 제가 좀 잘 풀어 드릴게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자 4번 문제에서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잠깐 그려갈게 자 요렇게 도형이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요 정도만 그립시다 자 문제 확인 한번 해볼게 자 그림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 B C D 를 한 면으로 하는 사면체가 있어요 어휴 봐봐 자 정삼각형 무슨각? 특수각 그리고 항상 의심할 거는 기아가 훨씬 심하거든요 어딘가는 무조건 뭐 할 거라 믿음? 특수할 거라 믿음 근데 문제는 또 이거야 그 특수한 그 모든 포인트를 너네가 못 찾아도 괜찮아 어차피 계산하다 보면 또 뭐 할 거니까? 나올 거니까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보자 얘가 지금 6이고 얘도 6이고 자 길이 같다는 거 얘 이상 표시해 놓으시고 쓸지 안 쓸지 모르겠으나 얘가 60도다 일단 나는 표시를 할 거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자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어 B C의 길이가 3루트 10이니까 아 특수각이랑 얘는 별 상관은 아직은 없어 보이겠지만 뭔가 너네 계산 편하게 숫자를 잘 짜 주셨겠지 자 그 다음에 나범 보세요 요게 핵심이야 요거 봐봐 A B랑 A B랑 A C가 수직이에요 수직이야 괜찮지 자 근데 A B랑 그림이 너무 친절친절이야 제발 봐주세요 이 느낌 아니야 자 A B랑 A D도 무슨 지니까 수직이니까 아 그래 얘는 요쪽도 수직이야 너네 제발하고 하나가 보이셔야 돼 자 첫 번째 얘가 요 평면에 무슨 벡터라고 지금 그림까지 그려준 걸까 법선 벡터 오오 그치 그러면은 쓸지 안쓰지 모르겠으나 얘 이상 써놓는게 자동으로 너는 이게 돼야 돼 근데 수능도 아직 이걸 낸 적이 없어요 A B랑 C D가 두개가 무슨 지니까 수직이야 오오 오오 미안 다시 얘랑 얘가 수직이라는 것은 꼬이니치잖아 평면 밖의 점에서 얘는 사선이 이렇게 확실하게 그어져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 그럼 이걸 지금 뭐 M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 M N L L이라 두자 그치 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중점이지 그리고 나서 얘를 정사형을 시켰을 때 연장시킨 얘마저도 자 이렇게 무슨 직일까 수직이 되셔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왔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구하는거 잠깐 보자 두 모서리 A C랑 A D의 중점이 M하고 N이야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가 M이구요 자 얘가 N이에요 얘가 바닥과 C D랑 다 또 무슨 행하겠어 평행하지 이거 길이가 여전히 3일 거고 얘는 뭐 6 6 해가지고 일단 삼삼씩 나눠지겠죠 자 그랬을 때 마지막 구하는거 삼각형 B M N의 평면 B C D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으니 어 사실 이것도 괜찮아 이 평면하고 바닥 평면이 무슨 각을 구해도 괜찮을까 이면 각을 구해도 괜찮으나 이건 사실 그러기 전에 이게 훨씬 더 쉬워 보이거든 지금 어차피 얘가 바닥에 포함이 돼 있어 얘랑 얘를 바닥에 무슨 사양 잘 떨구면 될까 그치 그게 훨씬 더 쉬울 거야 그리고 넌 왼쪽 오른쪽에 지금 무슨 치인 것도 발견해야 될까 그쵸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이제 이게 괜찮다고 보고 함부로 내지 말고 얘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질 거야 얘는 얘랑 얘 무슨 점일까 중점이니까 이렇게 탁 떨궈지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떨어진 위치도 확인해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연결 그 다음에 중점에서 이렇게 일단 떨어질 테니 떨어질 테니 얘네 둘을 연결한 이 선하고 이 선 두 개가 또다시 무슨 행할 수밖에 없을까 평행하지 자 그럼 보세요 얘 있지 얘가 굉장히 특수한 얘기야 바닥에 탁 무슨 직인 평면이니까 수직인 평면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얘 3이야 얘도 길이 뭐가 될까 3이야 그럼 내가 실제 원하는 저 정사형은 또다시 삼각형 느낌으로 이렇게 일단 나오실 거고 저 삼각형에 뭐만 구하시면 나올까 높이를 구하면 나오지 자 그럼 이제 답을 씁시다 2분의 1에 다 가 얘는 길이 그대로 3이야 자 높이 H를 구하시면 되는데 어 여기까지는 와도 애들 H 구하다가 이제 망가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발견하는 게 포인트에요 자 잘 들어봐 여기 보자 얘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지 그치 법선 벡터야 무슨 학교인가 직과 학교 이게 보이셔야 돼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야 그 어쩌야 아니 뭐 어쩌겠냐 봐봐 얘 3루트 7 얘 6 90에서 36을 빼면은 54야 3루트 6 얘는 정삼각형 높이니깐 3루트 3 자 우리 배운 게 있고 이건 제가 수업하는 문과 애들도 알거든요 얘가 수직이지 얘가 수직이지 3루트 6 3루트 3 수선 이렇게 이렇게 비율은 이거 대 이게 1대 루트이지 2대 얼마일까 1이야 2K K인데 어 99 81 이거 길이 9의 숫자 확 맞추는 거지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뭐라는 소리일까 3이야 근데 높이는 얘부터잖아 무슨 점일까 중점 중점에서 이거죠 그럼 봐봐 얘 6이고 얘 2분의 3이니까 6 더하기 2분의 3이 뭐가 될까 높이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에다가 6 더하기 2분의 3 해주시면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5가 되고 4분의 얼마가 될까 45다 이게 일단 답이지 40 곱하면 답이 450이 되겠죠 괜찮지 할 수 있지 어 지금 괜찮은 문제야 그럼 여기서 사실은 그래 뭐 이게 대단히 복잡하니 알지만 사실 모를 수도 있잖아 진짜 안 보여요 뭐 그럴 수 있지 안 보이면은 보이셔야죠 근데 이제 안 보였을 때 해결제 내가 갑자기 그 고민이 딱 들더라고 애들이 시험장에서 이걸 볼 수 있을까 애들은 되게 단순한 거에서 이제 이상한 짓을 많이 해 노래가 봐도 이 문제 포인트는 얘가 이 평면에 무슨 벡터다야 법사 벡터인데 여기서 좌표를 잡으면 너는 진짜 사상이 뒤틀린 친구야 그렇지 않아 그냥 거기 안에서 분석을 하시고 얘는 얘랑 얘 수직인 거는 사실 애들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내 피셜로 찍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삼각형이 필요한데 얘랑 얘가 무슨 직이라는 거야 수직이다 이게 일단 정확하게 잘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게 당연히 보여야지 근데 만약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안 보이면 이러시면 돼 여기 봐봐 얘가 무슨 각인지 몰랐어 그럼 또 이제 무수한 애들 코세블루치 막 쓰다 보니까 어? 이러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그게 안 보이면 이렇게 수야발 내렸지 얘 모르죠 A 구 마이너스 A 얘 얘 3루트 6 3루트 3 해가지고 무슨 고라스 쓰면 될까 그치 피타고라스 써서 수직인 걸 아주 귀엽게 발견할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거기까지 발견 못 해 분명히 이거 직각인가 발견 못 할 거 이렇게 풀면 해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럼 당연히 뭐 계산을 할 거니까 얘가 6이 되고 얘가 3이 되고 중점이니까 어 그렇네 하고 여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일단 발견해서 분명히 가실 거니까 얘도 별 문제는 없어 그쵸 근데 어딘가 특수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 자 고정 얘기하는 거고 자 답은 450이고 자 5번 있죠 자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자 난 별로 난 그닥 그럼 너희 지금 요 7,8 제일 중요한 문제가 3번 4번 이에요 1번은 사소한 주 있죠 근데 1번 저거는 우리 뭐 모의사에 써도 분명히 개 틀릴 거야 분명히 개 틀린 다음에 나중에 답지 여기서 뭐 틀렸지 뭐가 틀렸지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괜찮아 왜 틀리겠어 저건 진짜 실제로 저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이거 주의를 하시고 자 5번 있죠 자 5번 확인 한번 해보고 제가 뭐 잔계산까지 다 하지는 않을게요 틀만 쭉쭉 한번 드릴게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좌표관에 9가 있어요 자 중심이 00-2가 되니까 자리의 그림을 여기 봐봐 이 9도 어딘가 특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중심을 보세요 중심이 00 뭐야 도와줘 중심이 00 마이너스 2 어? 그럼 마이너스 2가 특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심이 무슨 축에 있어? 그래 그게 특이한 거지 뭐 자 일단 얘를 Z추 이렇게 일단 투자 자 그리고 9를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단 다 그려주면은 여기가 지금 얘가 0 0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나서 반지름 루트이죠 그럼 접하지는 않아 자 그리고 A라는 점이 0 3 3이니까 자 0 3 3에서 아 내가 그냥 평면처럼 일단 그려놓고 입체감만 생각하자 자 얘는 요렇게 일단 가고 반지름 길이가 자 얘는 AQ는 2라 그랬으니까 2인 9가 이렇게 일단 있겠죠 A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Q가 되고 요거 위에 점이 P야 맞죠? 자 그리고 O A랑 Q A의 내적값이 3루트 6을 만족시키는 점큐래 얘도 벡터방류식이네 그럼 우리 배운 게 많잖아 자 잘 생각해봐 벡터방식은 항상 직선 평면 원구의 조합일 거다 근데 지금 현재 Q라는 것은 문제에선 AQ라는 것의 크기를 2라고 일단 줬으니까 구껍데기야 자 여기까지는 구껍데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구껍데기 안에서 그 다음 걸 생각하면 분명히 힘들어지니까 내가 별도로 보고 나서 두 개 무슨 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지? 교집합이 더 빠를 거잖아 그것 때문에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지 않아 싶어 O A가 있어요 얘랑 자 얘는 Q A가 있고 내적값이 3루트 6인데 자 O A는 먼저 한번 보자 O가 있고 A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3루트 2가 되고 얘는 크기가 3루트 2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Q A는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거에 정사형이 정사형이 얼마가 될까? 루트 3이다 요렇게 일단은 되겠죠 그럼 이렇지 않나? 정사형이 루트 3이면 또 생각 O? 2하고 루트 3이니까 당당히 뭐 당당한 거 아니 당연히 뭐가 생겨야 될까? 특수가 그럼 이제 이러자는 거야 아 선생님 얘가 얘부터 얘까지가 지금 2인 상태인데 정사형을 떨궜을 때 크기가 루트 3이니까 적당히 일단 끊자 끊어놓고 요만큼의 길이 루트 3이라고 잡아주면은 얘랑 얘 곱해서 3루트 6이 나오는 게 맞죠? 그럼 루트 3은 어떻게 과연 작도가 될까를 잠깐 고민해 드리면은 자 요럴 거야 요게 수직이잖아 자 이렇게 연기 아 약간 귀신 같아 아무래도 봐봐 이렇게 일단 일단 치자 그럼 얘가 2가 되고 루트 3이니까 요게 몇 도라는 소리일까? 30도 그럼 30도가 작도된다는 것은 이렇게 가서 이 반지름에 무슨 점이 나오셔야 돼? 중점이 나오셔야 되겠지 그쵸? 자 그렇게 일단 되신 거고 그럼 얘가 30도야 얘도 이렇게 일단 가서 그림은 그냥 우연이에요 자 일단 얘도 요게 30도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될까?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일단 되실 거고 자 Q는 이렇게 되는 자 얘는 원이 될 거고 저 원판의 법선 벡터가 O A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요게 괜찮지?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런 Q가 저 원 위의 점들로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자 구하는 거 보시면은 Q는 AP 벡터랑 AQ 벡터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그 다음 생각도 이거 최대니까 어딘가 매우 뭐 한 걸 묻겠어요? 특수한 걸 물으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다가 자 이거 잠깐 보자 AP랑 AQ인데 그럼 벡터를 관찰하는 거야 AQ는 크기가 일정해요 얘는 크기가 항상 얼마를 일정할까? 2로 일정하지 맞죠? 그리고 얘를 추구라고 돌아가는 원뿔 위에 있는 거야 모선이죠 근데 문제는 AP야 AP는 여기에서 여기 9까지 9까지 9까지니까 너무 혼란스러워 얘가 변수야 그럼 너네 이제 이 생각도 많이 하잖아 벡터를 저 상태로 다루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자 이 변수 벡터를 상수로 짜게 해야 돼 그럼 가장 합리적으로 A는 고정되어 있고 P가 9위의점이니까 저 원에 무슨 심을 쓰는 게 맞을까? 중심을 쓰겠죠 자 그럼 내가 이 중심을 C라고 일단 잡아주면 이 벡터는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 변수 속에 상수를 찾아내자는 거니까 A에 C 더하기 자 얘는 CP다 이렇게 쓰시고 얘가 9벡터야 거기에다가 A에 Q벡터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자 여기서 전개를 하셔야 돼 전개를 하는데 자 보세요 A, C랑 A, Q가 있어요 CP랑 그 다음 A, Q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수업하다 한번 얘기했었을 거야 주의할 거는 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간혹가다 이런 친구도 있어 최대를 구하는 거지 각각의 최대를 구하시면 안 되고 최대가 되는 지점이 싱크가 맞아야 돼요 근데 너네 어릴 때 산술기하 쪽 문제 풀다보면 각각의 최대 구해를 혼자 즐거하잖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유는 지금 A, Q란 벡터 두 개가 뭐 한 상태니까? 같은 상태니까 그럼 먼저 상황 파악을 위해서 이거 한번 봅시다 A, Q는 크기가 2로 일정해요 근데 CP벡터는 어? 얘는 조금 자유로워 왜? 크기는 루트 2로 일정하지만은 9기 때문에 왜 9를 쓰는지 알겠어? 공간 전체를 대변해 주는 거야 어떤 위치건 나는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얘는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야 그럼 여기서 너네 뇌피셜로의 최대는 얘랑 얘 두 개가 무슨 행할 때일까? 평행할 때인데 얘는 신경 쓰시면 안 돼 아무데나 괜찮으니까 그럼 이게 문제 아니겠어? 왜 A, C가 고정된 벡터라서 그래? 그럼 A, C는 이렇지 않나 싶어요 회전축이 있어 얘랑 A, C가 만나는 이 한 평면 위에서 모든 일이 발생이 될 거라는 건 너무나 일단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이렇지 않나? 아, 쌤 A, C는 여전히 크기는 알 수 있어요? 뭐야? 크기 알 수 있고 A, C는 크기가 2야 그럼 A, C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 좌표가 있으니까 좌표를 쓰면 되지 그럼 얘가 0하고 3하고 3이니까 거리 구하면 루트에 9 그 다음에 얼마? 5, 루트 25, 루트 30 4가 되겠지 얘는 크기 루트 34야 그럼 너네 결국에 얘랑 얘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의 무슨 소를 구하면 될까? 최소를 구하는데 자, 상황이 이렇게 돼요 원뿔이 있고 자, 얘가 모선이잖아 얘가 이렇게 일단 내부에 지나가지 그럼 양 끝자락 중에서 여기가 당연히 무슨 소가 될까? 최소가 될 거고 그럼 내가 요거를 알파 요거를 이제 요렇게 쓰자 요만큼은 알파라고 딱 잡아버리면은 요가겠죠? 얘는 30도 6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뭐 하시면 될까? 빼시면 돼 자, 그럼 봐봐 내가 구하는 답은 2루트 34에다가 코사인의 6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거에다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저 Q라는 순간에 이걸로 잡았지 근데 이때 P 당연히 움직여줄 수 있어요 똑같이 그쵸? 어디든 맞출 수 있어 자, 그러기 때문에 얘가 2루트 2다 이렇게 일단 되시고 얘를 계산하면 돼 그럼 너네 알파가 필요하잖아? 요기서 벡터를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지금 알파죠 이 각 구하려면 너네 2벡터랑 2벡터 2루는 뭘 구하시면 될까? 내적으로 각을 구할 수 있어 코사인과 구할 수 있다 이게 일단 목표야 그래서 열심히 계산해 주면은 코사인의 알파를 제가 집에서 계산해 봤거든요 코사인 알파를 계산해 주면은 계산하는 거 어디 갔지? 코사인 알파가 루트 17분의 4가 나와 루트 17분의 4가 나오고 얘는 덧셈전이 풀어헤쳐서 최대가 구해주면은 4루트 6 더하기 3루트 2다 이렇게 일단 나오겠지 그쵸? 고전이야 그럼 이제 상황이 그냥 이렇다는 거거든 네 그림 하나 그려줄게 원풀이 여기 보세요 원풀이 이쁘게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어 지금 얘가 Q야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어 너네 보는 저 A C 있지? A C는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거든 이렇게 가서 요게 있는 거야 그쵸?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있는 거랑 이때 있죠? 한 평면에 있을 때 요기가 당연히 무슨 소가력이 있어? 최소 조금만 앞으로 나와도 공간은 나오는 거니까 각이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을까? 커지겠지 그러니까 넌 고전이야 넌 고전이고 그냥 별 소홀이 없었어요 머리 쓰고 싶지 않았나 봐 아무튼 이제 고래서 일단 그런 거고 애는 너무 잘 풀 거고 그럼 오히려 주목할 문제가 몇 번인 거 같아? 4번이에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 정도에서 일단은 기아벡터를 마무리합시다